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땀이 자음푸르 차라리 델리는 가능하겠다 델리는 하트 금방 뜰 것 같긴 한데 델리 근데 문제는 티무르랑 델리와 관계도가 좋아야 될텐데 아니면 전쟁 터질텐데 리투아리아 맘루쿠 오스트리아 카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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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 술탐파 같고요 오스만 툴크 경배적인 모욕 12년 그전에 전쟁 와 뒤졌다 개새끼 오르한 오르한? 개새끼 뒤졌네 나이스 아 뭘 박아야되는데 티무르주아 티무르주아 티무르 관계도 없고 통일권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잠 먹었다고 지금 티무르의 관계도가 조금 많이 그래요 근데 어딨냐 티무르 티무르 티무를들이 건설을 제안을 억니다 교회 높은 건물들을 건설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교회와 높은 건물들을 건설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아니죠 머스크죠 머스크 어 우리 국가의 면명지역에 사는 티미들은 법과 공의적으로 복종하지 하려하였습니다 이 새끼들이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되자 이럴수있지 모르면 티미 건물 제안 티미 건물 제안 티미 건물 제안 티미 건물 제안이 어딨어 관용도 말좀 들읍시다 네 오냐오냐 내가 그정도 봐주고 우리 디미 자치권에 대해서 내가 뭐 왈바왈바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기브앤테이 합시다 제발 술탄새끼 116만 116초 오스만 오스만 돈은 얼마 안벌려요 근데 군대가 오사기야 시벌 사기 4 나오고 공수는 48%? 응? 우르반 대포? 우르반 있구나 아직 발견이 시대구나 시벌 우르반 빨리 빼 뒤지기 싫으면 오스만 방첩 놓을까? 됐구요 자기 자기 셀더 타이틀 자기 판매하구요 지칼치 받으면 똔또 오케이 신수될 수 있는데 왜 조까 어 사라코니 언제까지죠? 47년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 미지수입니다 아즐바이잔 건세제안 나중에서 개혁시대 F**k you 오스만 흐흐흐 개새끼 우르반 컷 운도 빠져야되지 않냐 근데? 나 빼고 다 운 있는건가? 왜 난 운 없어 시발 아니 운 기준이 뭐지? 41필 449 인력 나쁘지 않아요 양까지 찍을거랬나 근데 양 못찍지 질찍었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근데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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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오스만 트루크가 지금 아 나랑 이렇게 틀어질 줄 알았으면 저 질 안찍었죠 질 안찍었 양찍었지 양찍었지 양심적으로 이럴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줄 알았나 이럴줄 알았으면 양을 찍었죠 퀀티 보다 퀄리티 어디 보다 퀄리티 보다 퀀티티를 찍었겠죠 홍맹 보드 13,000 야 뭐야 잡아 하나도 더 잡아 하나도 더 잡아 몸봤어? 아 이태지 뭐야? 원래 이태지였나 제국이? 뭐냐 이태지 아니지 않았나? 정보영사 바뀌었나? 뭐야 이거 내구사 데게스트 왜 이태지야 근데? 아 섭정이구나 아 뭐나 했어 나도 요새 올라갔죠 국가 요새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러므로 저희 수도는 안전해요 저거 압수할까? 암탈 암탈 오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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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begin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국격에다 군다 졸라 쳐박아놨다 최후 통보 최후 통보 졸까? 어 졸까? 나쁜 새끼지 하 2차전 준비합시다 하 2차전 준비합시다 음 하 그나마 다행인거는 어 뭐냐? 얘네만 빠지고 전쟁에 걸은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좋은 소식? 너 구택 찍었냐? 아 많이 안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구택을 찍어야하는데 구택을 찍지 않았어요 그나마 카라콜 하 호드 호드가 좀 위에서 모빵 좀 해줘야될거 같은데 어그로좀 끌고 오스만 뚫고 군대 분산되고 우리 일단 수도 일단 우리 카카스 지역 싹 다 요새화 시켜놨기 때문에 하 절대 저희가 불리한 전투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조건 공격보다는 방어 형태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북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래 들고 갑시다 왜 엑스 오인 그날로 오인 전문성 정말 높은데? 오인 예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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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이긴다 멈춰 나이스 오브 로빙뽕 대출 상하지마 따라 아주 부르지도 못하겠다 나이스 무병 22카 너 너 페르시아지 헬스전스 무역 구원해 안카라 코냐 본으로 지원해 이 새끼야 1투컵 추가로 벌리죠 페르시아 무역 동전파 한포로빈스 조로아스 되겠죠 노래 좋은데 근데 노래 괜찮은데 야 졸라 잘 부르는데 하 하 하 이거 데려오는게 깡고병 데려오는게 날것 같다 차라리 미카일 우리 땅 아니야 나이스 너희는 그냥 후방에도 있어 새끼야 강 너희는 인사 너희는 넌 너희는 너희는 너희야 너희 너희는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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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우리 밀리지 않는다 카라만의 등대는 꺼지지 않는다 극한의 토모전가 칼 계속 갈고 있어 우리는 무릎만 빠졌어 굳이 우리는 고원 따위에서 싸우지 않는다 마운틴 앤 블레이트 산재 싸우다 오스만 투르크 인력 얼마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키 부분 오스만 투르크가 저번보다 더 세졌어요 오스만 투르크 무리배 아니야 저거 1400? 1400이면 극한의 소모전을 가면 할 수 있을지도 2000 나올줄 알았는데 티무루야 안돼 너 빼 삼성장군이라 해가지고 저 오스만 투르크도 삼성장군이야 새끼야 이 새끼야 정신차려 너 폭력 폭력 몇이야 우리 폭력 터졌네 올리자 새끼가 싸울거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방어칭용 올려놨거든 내가 22000 그나마 보급한게 조금 더 나오는데로 보급창에 또 올렸으면 좋겠는데 보급창도 없어 하 시바스 고원 하 들어가야되 이거 아 진짜 왜 고원에 들어가 비 빠져줘 우리 여기 여기 트랩존들 에드지깐 뭐야 여기 바르마기도 힘들어 여기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가지고 바르마기도 힘들어 제발 진짜 너 제발 제발 붙어 제발 정신차려 새끼야 지금 거기서 지금 너 지금 쇼하지마 제발 트랩존들을 무사하게 귀환해주세요 제발 그래 진짜 니가 맞는거 아니잖아 내가 내가 맞는거라고 새끼야 진짜 왜 거기서 쳐싸우고 지랄이야 새끼야 빠질 수 있을거 같아 녹진 않고 나이스 녹지만 않으면 돼 오스만투르크 극한에 소모전하면 돼 우린 산지에서만 싸운다 아씨 뭐야 보병 아 보병 여기 붙어있지 어디가냐 락되면 잠깐만요 봐봅시다 7 극한에 컨트롤 아이씨 레이지야 컨트롤 하나 둘 셋 들어가는 일 날짜 13일 15일 17일 오키 너 들어가고 31일 오키 베리굿 마운틴 앤 블레이드 산지에서 싸웁니다 우리는 용병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용병 앞에서 탱킹하고 하면 될거 같아요 재정 16두 칸 건전한 재정 베리굿 남쪽으로 내려갔죠 한 프로빈스 두 프로빈스 세 프로빈스 그때 안에 우리가 당황해서 이길 수 있을지 아 넘어오네요 말라야 두 프로빈스네 조졌다 시만 헤네티 산지 산지 넘겨줘야되나 이겼다 됐구요 하 오스마 맘루크 증원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8000에 삼성자 6612 정신나간 새끼네 뭐야 6611 6612는 선 넘었잖아요 개새끼 일단 여기서 방어해가지고 인력 2000달러갖고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르메니아 여기서 강을 넘어 보겠다 도하 페널티 1에다가 산지페널티 플루스 2 박혀가지고 페널티는 3이 박힐겁니다 오스한 투르크 현재 지금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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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구요 또 7 7에서 3 빼니까 4 9 나이스 주사위 완벽해 좋아좋아좋아 이제 여기서 고난의 산지방어전 이게 좀 심했다 나도 증원 들어와 너만 들어오냐 나이스 페널티 0 이새끼야 좋아 증원 들어와가지고 비빌수 있을거에요 1,6,8,000 0 멜 아니 미친새끼야 아니 저새끼 0 뜨는데 내가 0 뜨면 어떡해요 또라이새끼야 지금 와 진짜 정신나갔네 6 언제 들어오냐 나이스 증원 8 3,2 오우 쉣더팍 하아 시발 산지방어전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되나 시발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걔 족밥이라고? 치니 하아 ㄱ ㄱ 삭 헤널티 3반인데 시발 거 1대1일로 녹았네 하아 젖었다 시 야! 빠져 또라이새끼야 아 왜 들어가? 너 구택 찍었어? 아씨 미친 좀 빠져 너희 녹으면 나 죽어 코카철리 들어가야되나? 아 정신 나가겠네 진짜 152 건조지역 아니 방어 뭐 잘했다고 건조지역 아무리 고병이라도 기병이라도 이새끼 뭐해 유공을 통해서 지랄 났네 아니 왜 대놓고 불리한 전투에 싸우는거야 이해가 안가네 들어가고 이길 수 있긴 하겠네요 30살 장군이 후퇴하긴 하겠다 아니 왜 대놓고 불리한 전투에 싸우는지 이해가 안가네 아 이거 산지 내가 싹 다 카카스 요새가 시켜놨는데 이새끼들 왜 확대가리식으로 싸우는거야 진짜 이해가 안가네 아 시간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장군 며칠대 4 4612 시간내에 못들어가겠는데 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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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래 이래 왜 다 하 다행이다 저 새끼 들어왔으면 저 새끼 이겼을 거야 근데 다행이다 저 새끼 깨갱했다 다시 들어 가셔야죠 가셔야죠 제발 와주세요 진짜 아 뭐야 이게 뭐 한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 술 탄 놈에게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진짜 아 살았다 시발 시발 살았다 급한 물 껐다 저 새끼 전쟁 봐볼까요 대충 견적만 봐도 역겹죠 헝가리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밀란 프랑스 포르투갈 아라곤 왕 누구세요 설마 아니네요 그분이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살았다 저기 원군이 오고 있어요 니가 발칸 밀란 프랑스 포르투갈 아라곤 니가 발칸 먹고 나 아나톨리아 먹을게 고맙다 친구들아 다시 들으면 다시 들으면 처음에 이 부금특이 잘한 것 같아 간절하면 우리 알라가 들어줬어 내 간절한 마음을 제발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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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발칸 반도 대충 견적바보 할까요 ㅅ같은데 8만 10만 15만 25만 25만 30만 35만 하 아 아 아 35만이면 쉽지 않지 파티샤오란 이세 새끼 버러지 새끼 나 이렇게 안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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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았다 네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